와 큰일 났다. 처음부터 까먹었다. 이렇게 돼 있었나? 잠깐 타임! 잠깐 타임! 지금 오류가 있으세요. 지금 칼 6개 쓰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쇼자로 시원하시나요? 30초 진짜 무슨 헷갈린다. 그치? 뒤돌아서 하는 순간 리셋되지? 어 기억이 안 난다. 아 잠깐.. 뭐였지? 그거야? 아 이거 뭐였지? 맞았습니다. 네. 예상 엔딩? 이 정도는 기억해야죠. 사람이. 끝! 와 이거 어렵다. 뭐였지? 아 이렇게 하겠구나. 그래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. 와 어렵다. 진짜 어렵다. 수고하셨습니다. 생각보다 어려워. 지금 프라임 비디오에서 총춘월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작품을 통해 여러분들 만나뵙기를 기다려주세요. 그래서 매송이로 롱아 Bed요밥입니다. 門 쪽이 신나버 wah buckets 아멘